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순환매가 나타난 가운데 의리 증시에서도 그간 많이 올랐던 반도체, 특히 대형주들이 약세 보였고요. 한편 고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바이오, 그리고 또 건설업 등은 반등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또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갈피를 잡으려고 하는 시장. 과연 이번 주도 국내 증시에서는 소외주들의 반등이, 키맞추기 장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는 애매하게 코스피만 연동이 되고, 미국 증시 하락에는 철저하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동되는 국내 증시.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요일 뉴욕 증시, 빅테크 주들의 깊은 조정과 연동되었던 7월 12일 국내 증시, 전거래의 한마디. 기존 주도주는 쉬어가고, 기존 소외주는 달려가고입니다.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대형주에서 소형주로의 자금 이동이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었죠. 애플이 2% 넘게, 엔비디아가 5% 넘게, 테슬라가 8% 넘게 급락한 반면에, 러셀 2000지수는 3%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고금리에 고생했던 종목들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포착됐던 금요일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고금리에 고전하던 엔터, 건설,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허나, 미국 러셀 2000지수의 3% 급등과 연동은커녕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던 금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약세 보였습니다. 미국 CPI 둔화 속 뉴욕 증시에서 그동안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자 우리 시장에서도 그간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약세 보였는데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시험 매물이 출해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7거래를 연속 순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이 8일 만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현물을 약 5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약세 속 코스피는 1.19% 하락해 2,85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화방을 방어하는 모습이었고요. 금리 민감주인 제약바이오도 일부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0.24%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섹터 흐름과 함께 시장 상황 짚어볼까요? 애플은 유럽에서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애플페이 외에도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의 삼성페이 또한 사용이 가능해진 건데요. 이에 NFC 관련 주들이 강세 보였고요. 이에 XQ1은 27% 넘게 올랐으며 코나아이는 5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도 부각되며 6%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두산 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기로 결정한 가운데 두산바켓은 두산 애너빌리티로부터 인적 분할된 뒤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데요. 이에 로봇 관련 주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한전산업이 거래소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전선, 전력설비주들은 차익실현 움직임에 약세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KBI 메탈은 5%, LS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렇게 금요일장은 기존 주도주들은 쉬어가고 소외되었던 종목들은 반등에 나섰지만 양시장을 모두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했던 하루였는데요. 그럼 오늘은 그래도 시장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연해졌다. 이에 반짝 고개를 든 건설주 자세히 토파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이천 지수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도 건자제 쪽과 주택건설주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하반기 금리가 인하된다면 고금리 부담을 느꼈던 주체들이 숨통이 튈 것이란 전망 속 이 아메리칸 타워라든지 허드슨 퍼스픽 같은 리츠, 모기지 회사가 동반 급등세를 보였던 거죠. 국내 증시도 이와 결을 같이 했는데요. 자 그럼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현 시점. 우리는 건설주를 어떻게 바라봄직한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2022년 3월이었나요? 그때 고점을 딱 찍고 난 후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바닥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건설주들. 도대체 무엇이 해소되어야 좀 숨통이라도 트이고 주가가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반등의 조건입니다. 이상 첫 번째, 금리가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시황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받는 부담이 적어서 기존보다 집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이에 건설사들도 분양을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건설주 투심을 짓눌렀던 가장 큰 원인 세 번째는요. 바로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해소가 좀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하도 이 건설주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부동산 PF. 뉘앙스로만 보면 악재인 건 분명한데 구체적인 그 PF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기서 PF는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그 전 페이지는 없나요?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을 줄임말로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모으는 금융기법을 말하는데요. 그럼 대출이란 말을 놔두고 왜 PF라는 말을 쓸까요? 대출과 PF는 뭐가 다른 걸까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갚을 능력이 되는지부터 보지 않습니까? 신용도가 좋다는 걸 증명해줘야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요.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대신 가져갈 수 있는 담보도 필요하겠고요. 언제까지 갚으십시오? 상한 기간도 정해집니다. 이렇게 조건은 분명하지만 대출로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그 돈의 사용처는 이제 빌린 사람의 몫입니다. 자유롭게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그 빌린 돈을 쓸 수 있겠죠. 반면 PF는 오로지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돈이 쓰여져야 합니다. 신용과 담보는 없지만 프로젝트가 만들 가치 즉 부동산 건설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그것을 대신하겠죠. 그러니 좋은 건설 계획이 있으면 은행은 그 계획의 미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바로 PF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물음표가 붙습니다. 사실 대출도 기준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은행 입장에서는 건설 계획 그거 하나만 보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또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리조트를 건설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걸 한 개의 회사가 짓겠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곳에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전문회사, 시행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 건물 지을 땅을 구하죠. 그 다음 건설사를 몰색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건설 그냥 합니까? 정부의 각종 인허가도 받아야겠죠. 이렇게 사업주는 토지 계약, 건설 회사 계약, 그리고 정부 인허가 승인이 담긴 종합세트를 한 대 모아서 은행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액의 대출을 신청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건 당연히 부담이 되기에 투자할 가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공세가 완료되고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시행사는 은행에 돈을 갚고 프로젝트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의 가치를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PF, 그러니 위험도도 클 수밖에요. 한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발디될 틈 없었던 핫플레이스 장소들 지금 다 어떻습니까?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부산 서면 깡통시장 상권, 지금 모두 임대딱지로 도배한 거리가 됐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이렇게 너무 안 좋으니 건설사가 부실해지고 금리가 높으니 갚아야 할 돈도 더 늘어나니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 그러면 그 타격은 시행사와 금융사가 막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는 문제에 사이즈가 아주 큰, 커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PF 대출은 약 134조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러이러하니 건설주의 하반기 반등 여부에 대해서는 왈가 왈부하고 있는 모습,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에 또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6천 건으로 두 달 연속 5천 건을 넘었기에 주가 반등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미분양이 여전히 증가 중이고 청약 미달도 나는 상황에서 또 제가 PF 대출의 연체율, 갚아야 할 이자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지금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PF 이슈, 건설사들 워크아웃 들어가고 이슈 정리 좀 되고, 증권사들 대손충당금 반영이 되고, 정부 정책까지 나오고 다 하려면 올해 연말은 되어야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9월 총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비 착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2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이 기대된다는 전망 속 주가는요, 전거리의 5%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DL, E&C 볼까요? 올해 분양 목표 달성률이 가장 높은 건설사로 주가는요, 3.8% 금요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작년 주차장 붕괴 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GS건설입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천억 원대로 드디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우건설 보겠습니다. 해외 수주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주가는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반기 다수의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 건설주, 우리는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활황, 그리고 PF 부실 문제 처리 속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장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주당 1,500원의 중간 현금 배당을 신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로 배당 총액은 약 541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2원 또한 중간 배당에 나섰는데요, 주당 450원 배당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7월 3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 기업 JRK는 4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인데요, 이외에도 오는 10월에는 주당 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병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핵심 소재인 세포배양배지 개발 및 제조업체인 엑셀세라퓨틱스가 콜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확정 공모가는 1만 원입니다. 한편 일본 증시는 바다의 날로 쉬어가고요. 중국에서는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즉 3중전회가 개최됩니다. 중국 경기 침체 우려 속 어떤 경제 해법이 나올지 주목이 갑니다. 이렇게 일정과 공식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과 또 관련주들의 변동성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말새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프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확실하게 올라간 상황.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안전자선, 그동안 비전통적인 안전자선 선호 심리가 또 시장에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뿐더러 또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